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날입니다. 아트원 대전 본사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구가 계속되고 있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고객의 용도에 맞게 실내를 꾸며 활용도 높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실내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측후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하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터치가 가능하며 손쉽게 클릭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실내 곧은 베이지 색상에 디록스 리무진 시트 시공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푹신한 쿠션감으로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이비 색상 리무진 시트, 고급 차량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컬러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퀼팅의 엠보싱 바닥 시공 후 그 위에 정글 매트를 올려 마무리하였습니다. 아트원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되었습니다. 눈부신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실내의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승차와 차박 모두 다 가능한 아트원 황제차박 개조 차량입니다. 9인승 3열, 4열 좌석을 탈거 후 룩레일을 설치 후 황제 시트로 올려 6인승 구조로 리폼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로 6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트 포지션은 물론 카니발의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아트원 황제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등판 언더서포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탑승자에게 맞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열선까지 장착되어 추운 겨울철에도 걱정 없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 휴식이 필요할 때에는 차를 정차하고 잠깐 누워서 취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80도로 완전히 눕혀지기 때문에 등판 굴곡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짐을 적지하기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확보됩니다.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주행충전기, 전기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무시동 히터를 가동하여 따뜻한 실내 취침이 가능합니다. 또한 USB 단자 12V 시거잭을 사용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다가오는 새 봄,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량 구매, 실내 리폼, 한 번에 가능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멋진 인테리어는 물론 가성비와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미니밴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